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자 2023년도 11월 3일 금요일 여러분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이런 세상에 살 줄은 몰랐는데 사람들이 멀쩡하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집단 체면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냥 잘 짜여진 그런 각본에 따라서 시나로에 따라서 나라를 그냥 움직여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저희 같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그냥 뭐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다 이런 정도 수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헌법기관인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죄집단의 수계가 1959년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김용빈이 선거범죄 수계고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공적기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멸적이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주장을 제가 계속해서 펼치지 않습니까 남조선선관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고 여덟 번 선거도독질을 해왔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해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벌써 감방을 집어넣었을 거라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한국가를 떠받치는 선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표하면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이 아니면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공병호란 사람은 돈 사람이죠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선거를 조작해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거를 조작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중간중간에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어떻게 당선됐는지 김용빈 김남국 정청래 송영길 이재명 다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불당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더불당이 주도하고 선관위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해온 지가 오래됐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고소고발건이 수백 건 쏟아져 들어왔을 겁니다 이제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 알려진 사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용됐던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은 2024년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병호 tv를 통해서 낱낱이 까발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발기는 자료를 제공하신 분은 제야 전문가이고 또 제야에 계시는 케이님이 그 자료를 제공했으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사람들 다 알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를 리가 없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데 그냥 뭉개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뭉개고 혁신위원회니 이제 영입단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단 법석을 지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일어났고 그 대사건이 불법은 물론이고 내란제에 준하는 선거 부정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범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되고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게 되고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것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지만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다가 저는 뭡니까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내를 감방을 보내봐라 나는 그래도 외치겠다 이렇게 하고 외쳐가지고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부정을 했다는 것 부정이 심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 은행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은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은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다 지금 처신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대패를 할 건데 서울에 지금 갖고 있는 여덟 석 가운데서도 세 석 정도로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도 뭐죠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메가시티가 어떻고 인요한이 어떻고 인재 영입단이 어떻고 인재를 영입하면 뭐하냐 다 떨어뜨리게 할 건데 국민들이 이런 표를 던지도 국민들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데 그게 완전히 여러분들 알려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전부 다 덮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살면서 이런 세상에 살 수 있을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세상은 사실은 대부분 논쟁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새 대통령을 뽑아놨더만은 그 새 대통령 밑에서 공직선거가 치료진 세 번이 다 도덕질을 하고 그 도덕질 가운데서도 1년 6개월 만에 치료진 세 번째 공직선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끈한 도덕질을 하고 네 번째 공직선거인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은 역대 사상 최악의 이름도 부정선거가 감행될 것으로 익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힘하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쇼라도 이런 쇼가 없고 그냥 뭐 거의 뭡니까 그냥 공산주의 체제에나 있을 법한 그런 그냥 완전히 각본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거죠 참 여러분 선거 결과를 선관이라는 선거 범죄 집단이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수준 정도로 다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나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거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필적할 정도의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국가를 그냥 반역하는 겁니다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큰 공격을 받아가지고 체제가 함몰될 위기에 처했는데 집권 여당과 그냥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 꼴이 그냥 총선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부정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가를 완전히 점령하는 그것을 용인 내지 묵인 내지 방조 내지 부역 내지 협력하고 있는 꼴이 역력하게 나지 않습니까 방송이 나가면 가끔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선거 부정을 인지하면 한 상태에서 입을 다물고 먼 산을 쳐다보고 당정 소통이 어떻고 민생현장이 어떻고 이런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입니까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국민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모두들 선관위가 다 조작해서 발표해 놓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가 여러분 나왔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여러분들 유포죄를 걸어가지고 감방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아무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사실 공 박사님 우리가 그동안 득표수를 조작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인하는 거하고 똥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개 방송을 시작하면 첫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시작을 하는데 정말 이 사회가 이런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가 미쳐도 이만 미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미쳤던지 아니면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미쳤던지 두 중에 하나는 미친 거죠 도둑질한 놈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시간 되면 산책도 하고 이런 미친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도대체 나라를 잃으면 움직이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가 됐으니까 나라가 망해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그냥 천하에 그냥 뭡니까 그냥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발표해 오지 않았으면 선거관립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고 대한민국 선거 결과는 더블당과 선관위의 합동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장 절을 뭡니까 고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발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게 사실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